나는 우주에서 온 강아지 뿌이! 내가 태어난 별은 먹을 게 없어서 식량이 많다는 지구로 왔다. 그러다가 아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아빠는 나에게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고마운 망청이다! 내가 지구를 침략하려는 것도 모르고! 계획이 뭐냐고? 나는 사람을 천번할 티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으로 아빠랑 영혼을 바꾸고 지구를 정복한 다음 신경을 가지고 우리별로 돌아가는 거다. 어때? 난 똑똑하지? 근데 이거 되게 어렵다. 좀 핥아보면 아빠가 축축하다고 못하게 한 거야. 아무튼 나는 우주에서 온 지구 침략자 뿌이! 오늘부터 지구 침략 시작이다! 일단 잠부터 자고.